안녕하세요 퐁텐빈 백과의 태우입니다 이피디오션 자 오늘은 이 벤노막 10을 맛보고 칵테일 한 가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벤노막 뭐 딱히 뭐 기대가 안 돼? 이피디가 되게 좋아할 거야 이거 자 이피디 우리가 벤노막 중유소나 처음이잖아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고 가자 스페이스 아이디에 위치한 중유소인데 특이하게 피트를 사용해 근데 더 특이한 점 뭔지 알아? 뭔데? 모든 캐스크를 퍼스필 캐스크를 써 모든 라임이 전부 다 퍼스필이야 그래서 보면 여기 적혀있어 퍼스필 캐스크만 사용한다고 배우는 중유소다 퍼필을 쓰잖아 자신감이 있으니까 전부 다 내추럴 컬러다 그러니까 16성인데 색깔이 이렇게 진한 거는 퍼필이라서 이 벤노막 10은 재미난 게 캐스크를 총 3개를 썼어 80%의 퍼필 버버 캐스크하고 20%의 퍼필 쉐리 캐스크를 군역성하고 다시 빼내서 올로로소 쉐리 퍼필에다가 1년 재수한 거야 퍼필 퍼필 퍼필이네요 어 전부 퍼필이야 나는 다른 신호처럼 알아쓰지 않는다 이런 거지 그리고 이 중유소가 강조하는 4가지가 있어 물, 효모, 보리, 인간의 손길 이 4가지면 완벽한 위스키를 만들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중유소야 우리는 완벽하다? 응 완벽하다 그러니까 어깨에 자부심이 이만큼 들어가진 중유소지 그만큼 맛있어 자 그러면 김말한 채코맛 으이씨 가입시다 기분 좋음 뚜딸시검 여러분 새 병 딸 때 요 끝에 조심해야 돼요 손톱 사이에 들어가면 아파요 새 병은 뽕 색깔은 정말 기분 좋은 환급빛이고요 레그 볼게요 오우 예쁘게 되게 잘 떨어진다 네 떨어지면 또 예쁜데 잡고 있고 꽉 잡고 있네요 레그가 좀 진해요 약간 점도가 있어 응 아 그리고 얘만 퍼필이 아니라 이 라인업 전 라인업이 다 퍼필입니다 뭐 쉐리를 썼건 버번을 썼건 난 두 번은 안 쓴다 자 향 맡아볼게요 피트를 썼다고 하지 않았어? 응 피트가 얕게 있어 요새 우리가 너무 센 피트 마셔서 그래 피트가 은은하게 있구요 진짜 미묘하게 있어 어 알콜이 살짝 치긴 하네요 알콜 살짝 치구요 달달하고 고소한 향이 나는데 응 에어레이션이 좀 돼야 향이 잘 날 것 같아요 응 저도 공감이구요 우선은 서양배 약간 푸사한 느낌? 청사과보다는 좀 덜 익은 사과 그런 느낌 있고 그래 좀 그런 느낌 때문에 가벼운 느낌? 응 그 다음에 버번이랑 쉐리 캐스크를 두 개 다 퍼필 했었기 때문에 바닐라 향하고 그 다음에 쉐리 향 은은하게 나구요 그 다음에 달달한 꿀 냄새 오 좋네요 바디감 너무 좋아요 이게 처음 뚜따하면 좋은 점이 뚜딴 직후하고 응 점점점 지금 한 5분도 안 지났잖아요 어 이 안에 바뀌어가는 향이 너무 재밌어요 진짜 우리처럼 피트충들은 네 피트가 거의 안 나요 근데 피트를 처음 마시는 사람 그 다음에 피트를 어느 정도 마셔본 사람은 여기서 피트 느낄거에요 오늘 맛볼 칵테일에서 만들어 볼 칵테일에 아마 피트가 느껴질거에요 음 기대하겠습니다 슥 쓰르릉 우선은 아까 맡았던 향에 비해서 바디감이 살짝 떨어지는 아쉬움이 있긴 한데요 과일맛 되게 잘 나구요 엄청 달고 뒤에는 엄청 고소해요 부드럽고 우선은 아까 향 맡을 때는 알코올 치는 게 있었는데 맛에는 알코올 치는 거 1도 없구요 근데 이거 알코올 함양 몇 퍼센트에요? 아 내가 얘기 안 했어? 알코올 함양 43%입니다 음 그 다음에 피니쉬가 서양배 같은 맛이 은은하게 계속 나요 스무키함도 같이 따라가네요 오 신기하다 매운맛도 하나도 없고 떨지도 않고 응 약간 오일리하고 향에 있는 바디감이 맛에도 잡혔으면 되게 좋을 뻔했는데 그게 조금 떨어지는 게 아쉽다 그래? 나는 딱 향이랑 맛의 바디감이랑 비슷한 거 같아 오 그래? 그리고 피니쉬가 상당히 길어요 응 되게 마음에 들어요 피니쉬가 달콤한 것 같다가 고소하게 바뀌면서 엄청 오래가요 이 너티함이 어디서 나온 거지? 버번키에서 나온 거겠지? 어 맛있어요 화사한 싱글 몰트 어느 정도 너티함이 있는 거 원하시면 괜찮을 거 같아요 참고로 스무키함도 있습니다 근데 맛에서는 그렇게 피트라고는 안 느껴져요 응 너무 절여졌나봐 아 밸런스 좋다 맛있다 아 이거 영상을 촬영해야 되는데 맛을 조금만 넣어볼게요 가격은 얼마야? 한 8만 원대? 응 그럼 나쁘진 않지 내가 최근에 먹었던 엔트리 중에선 제일 맛있는 거 같아 아 그래? 달모어도 먹어봤고 그 다음에 스프링뱅크도 먹어봤고 다 먹어봤잖아 이 사람아 지금 달모 엔트리 스프링뱅크 엔트리 가격대가 얼만데? 이걸 얘랑 비교해 근데 그때 느낌하고 지금 느낌이 더 좋아 아 이게 더 좋다고? 어 이야 그럼 가격대가 훨씬 더 저렴한데 달모어 11를 이겼다는 거지? 달모어 12 먹고 이게 뭐야? 이랬거든 여러분 지금 이 피디 요새 입맛이 왔다갔대요 너무 씬스만 마셔가지고 죄송해요 제가 단둘이 칠게요 밸런스는 되게 좋은데 요걸 요 스모키함 때문에 입문자가 맛있긴 좀 얻을 수도 있겠다 이것도 위리니한테는 스모키해? 스모키해 요 정도면 알한테만큼 막 부들부들하진 않아 스파이시함도 좀 있고 아 보통 저희가 이게 마시다가 좀 남아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더 추가해서 칵테일을 만들거든요 저 담아있습니다 그만큼 맛있다는 거지 술이 고팠던 게 아니고? 아니야 이 사람아 지금 만들 칵테일은 아일랜드벅이라는 칵테일입니다 줌벅이 아니고요? 응 하일랜드벅 롱드림크 잔에 얼음 채웠고요 아 잔향에서 스모키가 터지니 음 잔향에서 스모키가 터지네요 멘로막 1과 2분의 1로스 심플시럽 2분의 1로스 진저비터 대략 2드씨 정도 라고 편한 거 쓰시면 돼요 저희는 하이네켄 왜 소리가 안 나지? 아일랜드벅 완성했습니다 아! 레몬즙! 레몬 반개 스키죠? 아일랜드벅 완성했습니다 간단하죠 자 한번 살짝 섞어주고요 가라피디! 왓다이 피디! 아일랜드벅이라 쓰고 폭탄주라 부른다 그냥 보일러메이커지? 약간 변형아 아 이거는 그냥 홀짝 맛보는 건 예의가 아닌 거 같은데 원샷해야 내가 아니 이 피디가 홀짝홀짝 맛봐 내가 많이 마셔볼게 원샷해야 될 거 같은 그런 비주얼인데? 맛있어? 오 되게 맛있어 향에서는 맥주 향이 나거든요? 응 당연히 맛에서도 그 맥주의 구수한 메가 향이 나기는 해 응 오 근데 난 보일러메이커 스타일 진짜 싫어하거든 그렇지 되게 맛있어 맛있어? 어 되게 맛있다 형이야 형이 만든 건 맛있을 수밖에 없어 오 되게 신기한 말이야 맛있어 어 피트는 느껴져? 그냥 스모키함? 정도? 네 피트는 안 느껴지네 약간 스모키함 자 쓰르륵 쓰르륵 야 이거 되게 맛있는데 맞지? 야 이거 물건이다 여러분 굳이 벨로막이 아니더라도 집에 싱어볼 게 있으면 한번 만들어봐요 오 맛있다 그리고 취향에 따라서 레몬즙은 빼도 넣어도 좋을 거 같아 아니야 레몬즙 무조건 넣어야 돼 제가 심플시럽을 넣을지 말지 고민했거든요 레시피는 그대로 썼습니다 근데 오 괜찮아 심플시럽이 존재감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 응 그리고 맥주맛도 맥주맛인데 위새끼랑 되게 잘 어우러졌어 어 맞아 저도 개인적으로 보일러메이커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근데 오 요고 맛있습니다 자 EPD 마지막 하쇼 휴아 저는 남아있는 안녕 내 캔 안녕 내 캔도 맛있구먼 다 먹었다 자 EPD 하고싶은 얘기 피트가 들어갔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이왕 넣어줄거면 팍팍 좀 넣어주지 EPD가 벤노막이 거의 처음이거든요 저는 피트가 약한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? 벤노막에 대한 궁금증 풀리셨죠? 네 와 요거까지 사야 되라 생각 들죠? 사야지 어 사도 괜찮을 거 같아 그렇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고 즐겁고 유쾌한 영상으로 찾아뵙게요 EPD 인사 영광 가요잉 어디 가요? 아이요잉? 이거 봐요 아 맛있어 좋아 아주 좋아